한방 치명단입니다. 뇌혈관 기능 좋고요. 혈액순환 심혈관 예방에 좋은데 국내 최대 치명 함유가 30%라 들어가 있습니다. 마카 분말 황금 배합입니다. 치명 마카 부재료 이봉규TV 구독자님들이 한 박스 증정합니다. 1 플러스 1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3일치 무료입니다. 3일치가 무료입니다. 전화만 하세요. 드셔보시고 선택하세요. 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문화일보의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같은 당 공격하면 대구선 표 안주. 땡땡땡 이준석은 비호감이다. 문화일보가 취재를 했는데요. 대구권의 여론을 이렇게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도 취재하고 대학생들도 취재하고 뭐 이렇게 했네요. 그랬더니 결론 내린 게 대구민심은 같은 당 공격. 다시 말해서 비배신자는 대구선 표 안 준다. 뭐 대구 신당 창당이고 대구 무슨 출마 이런 건 꿈도 꾸지 말아라 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또 어제 이런 얘기 했죠. 국민의힘에서 대구 공천을 준다고? 야 줘도 안 받는다. 이렇게 나왔어. 얘 이거 이거 꿀값을 떨어둬.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분석하잖아요. 준석이가 이렇게 땡깡 부리는 거는 신당 창당도 조금 자신 없고 노원군은 더 자신 없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비례대표 당선권이나 대구 좋은 자리 공천 요구가 노리고 이렇게 땡깡을 계속 부리는 거다 그랬더니 그런 거를 의식해서 국민의힘에서 대구 공천을 줘도 자기는 줘도 안 받는다. 이러면서 신당 가능성이 이제 한 자기 신당이죠. 한 59% 좀 됐다. 이렇게 준비가 좀. 이러면서 꼴값을 또 떨고 있네요. 준석이가 왜 이렇게 꼴값 떴냐면요. 지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신당을 창당하는데 막상 현역 의원이 자기 여기저기 타진할 거 아니에요? 타진을 이렇게 해보면 그냥 응원은 하는데 신당에 참여한다는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계속 이러니까. 이준석의 똘만이 천하용인 중에서 그 이기인인지 뭔지 있잖아요. 걔가 라디오에서 어저께 그랬잖아요. 여당 공천권이 있는 비대위원장을 국힘당에서 제안했는데 이준석이 안 받았다. 뭐 이렇게 공가를 쳤자 뻥을 쳤잖아요. 그거 제가 뻥평도 했는데. 그 제안한 사람 누구냐 밝혀라 이러고 제가. 제안 만약에 했다면 그 제안한 사람 누군지 밝혀야 된다고 그러고 제안 안 했는데 뻥 치는 게 이준석 특유의 뻥이다. 제가 이렇게 뻥평을 했는데 뻥인 게 드러났어요. 뻥인 게 드러나니까 이준석이가 급해가지고 여당 비대위원장 제안? 아 그 연락도 요구도 없었다. 이러고 아주 아주 부폭풍을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측근인 이기인 천하용인의 얘네들도 손절을 하는 거야. 이 준석이에 대해서. 슬슬 빠져나갈 국리를 하는 거야. 뻥을 치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기인한테 타격이 갑니까? 준석이한테 타격하지. 이기인은 오히려 뜨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저께 이기인, 이기인 뉴스가 막 터져나갔잖아. 이기인 뜬 거야. 그래 결국은 누가 작살나? 준석이가 작살나는 거예요. 무슨 국힘당이. 비대위원장을 제안해. 이런 준석이한테 무슨 제안을 내. 이러고 국힘당 작살내고 준석이 작살내니까. 이기는 뜬 거거든 그러면서 쓱 빠질라는. 포석 아닌가 해석이 되고요. 천하라면 대놓고 빠질라고 그러죠. 이준석 신당 참여하는 거 신중히 고민해야 되는데. 이준석의 혁신 문제의식에는 공감해요. 그렇지만 내가 신당에 참여한다는 거. 아이고 잠깐만요. 신중히 고민할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천하용인의 천하람이 그래도 거기서는 제일 그래도 오른팔인데 준석이. 준석이 오른팔마저. 가만히 있어요. 신당 참여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준석 하면 또 응원하는 그 부류가 누구예요? 유승민, 하태경, 그 뒤에는 김무성, 김종인 할아버지. 그 그룹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당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뭐래도 유승민, 하태경, 천하용인, 김종인. 김종인은 뭐 상황처럼 상인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걸 모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하용인의 오른팔 천하람이가. 가만히 있어봐. 고민 좀 해볼게요. 아직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랬지. 이기인은 이제 뻘짓하면서 쓱 거리를 두면서 지 이름 높이기 작전에 들어갔죠. 그렇지. 하태경이가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하태경이도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들어가. 이준석, 유승민 없는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식물 될 것이다. 이러면서 국힘당이 어떻게든지 이준석 데려와라 이거예요. 이준석 식당에는 나는 안 간다. 왜냐하면 부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도 알아. 그러니까 그냥 국힘당에서 좀 지구 데려와줘라. 내 체면도 좀 봐줘서. 들어갈래도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망할 것 뻔한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스타일 다 구겼는데 유승민조차도 이제는 신당에 대해서 제대로 세게 못 얘기해요. 준석이 혼자만 이제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59% 날 했다. 버거지를 치는데 얘 길은 제가 보기일 때 이제 없는 거 같아요. 한 길인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준석에 대한 거 어떤 평가냐 생각이 좀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오래간만에 또 했습니다. 제목이요. 범우파 진영에서 가장 밉상인 인물은 그냥 가나다 순으로 했어요. 가장 밉상인. 그래서 이제 봤더니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밉상 후보들 그냥 신문지상에서. 뭐 유승민은 당연히 밉상 그룹에 있고 김기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댓글들 보니까. 그리고 장재원은 혁신이에다가 재동권을 하고. 아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최측근에 의심받으면서 자기가 그냥 막 새 과시했잖아요. 버스 뭐 몇 대? 몇십 대를 동원해가지고 뭐 5천 명을 모아놓고. 야야. 서울 험지 나가려는 거예요. 막 발로 걷어찼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태경. 이렇게 해서 5명을 골라서 5명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범우파 진영에서 가장 밉상인 인물은 궁금해서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1만 명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적에는 아마 10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가 압도적이네. 87% 1등. 카나다 순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데도 압도적 87%. 2등이 유승민 6. 3등이 김기현 3. 4등이 하태경. 장재원 1. 장재원이 그래도 제일 밉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네요. 나머지는 도토리 키재기에서 유승민이 2등인데. 가장 밉상은 역시 이준석이다. 87%. 야야야. 내가 수백 번 얘기하지만 이봉규 tv의 구독자님들은 여기에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역선택이 없어. 그냥 우파인 분들이야. 이분들이 생각. 그럼 이분들은 선거 때 국힘당 후보 뽑을 분들이야. 민주당 절대 안 뽑.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민주당은 절대 안 뽑을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의 가장 밉상인 투표에서 압도적 1등이야. 니가 대충 1등도 아니고 압도적 이러면 뭐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신당 개나발 신당. 그래서 제가 이준석한테 충고를 합니다. 조언이죠. 보수 우파에서 신당이고 나발이고 해봐야 여기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폭망이니까 사는 길은 민주당을 붙잡아라. 이준석의 사는 길이야. 민주당의 비명계하고 거기 합쳐.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비명계 있잖아요. 근데 비명계에서 이상민 의원은 또 이준석하고 손절한대. 그러니까 하여튼 잘 거기. 너 민주당 사람들하고 친하잖아. 거기 비명계하고. 그거 내 순수한 마음이고. 근데 이놈은 비명계하고 합쳐서 또 하려고 안 그러지. 친명계라. 제명위하고 합치려고 그럴 거야 아마. 왜냐하면 그게 더 쉬우니까. 제명위하고 합치면 제명위 깃발 들고 지역 나가면 또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마 꼼수 부릴지도 모르죠. 근데 그나마 좀 양심 있으면 비명계하고 합쳐서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비판해 왔으니까 거기 가서 비판하든지. 여기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 저 가면을 쓰고 양두구육. 네가 양두구육이구나. 양두구육으로 뭐 보순 척. 어? 이러면서 좌파 행세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좌파로 가. 그나마 조금 상식적인 좌파 있잖아요 비명계. 여기 가서 같이 버무려. 그래서 신당을 창당에 둬도 거기 가서 막 버무려서 창당에. 그러면 뭔가 부가 있다. 그러지 않고 무슨 대구 신당 너 뭐 우파에서 네가 우파로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지금 분석해 줬잖아. 단어를 손절하는 분위기인데. 다 그냥 천하 용인 맞아. 가만히 있어요 조금만 있어요. 하태경이 맞아. 아이고 쟤를 그저 국민의힘에 들여 놓으세요. 난 그쪽에 가기가 좀 그래요. 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리고 너 우파 밉상의 1등인데. 이런 건 좀 종합적으로 판단 능력이 좀 있어야지. 머리가 나쁘냐? 이게 뭐 하버드 졸업을 의심받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난 머리 좋은 줄 알았는데 기억력 좋은 건 뭐 이거 그렇다고 그래. 기억력 좋다고 머리 좋은 거 아니야. 머리라는 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 분석력 그다음에 이해력 통찰력 창의력 뭐 이런 거 다 합쳐. 거기에 기억력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합쳐서 좋아야 머리 좋은 거지. 넌 메모리 능력은 좀 있다고 그냥 인정해. 수학 공식 외우고 이러는 거 과학고. 근데 분석력 이해력은 빵이고 통찰력 빵이고. 그 기억력 하나로 머리 좋다고 그럴 수 있어. 졸업 학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 졸업 학점 되는지 그럼 내놔 봐. 김용윤 소장은 너 안 된다고 성적표 분석 다 끝났어. 어떡할 거야. 그냥 그쪽에 가서 비벼 봐. 비명기 하고 비벼 봐라. 마지막 때가 조언이에요.